어 아니 예배드리고 주일날 나오는데 여기서 뭐 끙끙 소리도 나고 뭐가 꼬물거리는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거기서 새끼가 나오더라고요 어 어 뼈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왕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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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교육을 잘 시킨 거지 지금도 막 짓거나 하지 않거든요 잘 이렇게 클 때까지 몰랐다는 게 더 놀랐죠 사실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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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회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었는데 그 3년 전에 옛날 건물이 있을 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세인원 밑에 새끼 5마리로 나왔어요 새하얀 강아지로만 5마리로 나왔어요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지민아가 인스타그램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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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입보기 좀 주려고 갖고 왔어요. 많이 뽑아! 많이 뽑아! 안 잡아요? 아예 아무한테도 안 잡았어요. 시에도 연락을 했었고 너무 안 잡히니까 저희는 진짜 잡을 수 없는 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시도를 몇 번 하셨구나. 네! 진짜 똑똑해요. 진짜 똑똑해서 안 들어가고 안녕! 우리가 생기가 나오면 우리가 현석해서 그렇게 잡읍시다. 여기 강아지를 소액을 하려고 우리 송전님들하고 지금 굉장히 싱겁을 수가 애쓰고 있어요. 그 전에 새끼가 쪼매서 저기서 그냥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살아갖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녀요.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고 어어어어 야! 부탁이에요. 공무야! 공무아면! 공무아면!